안녕하세요. 겜조TV 엘리입니다. 원정대 4지역이 공개되며 최종 시험장 도스로 우리가 잘 아는 클라라가 등장했습니다. 클라라 전투는 이 페이지에 걸쳐 진행되고 타임어택형 던전이라 극딜 파티면서도 폭역을 피할 수 있는 부지런한 무빙이 필요합니다. 영상은 유물 확률 플러스 60%로 진행했는데 보스 공격력 유모를 세팅해 진행하면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모처럼 3개 파티를 모두 활용합니다. 오그마, 카마엘, 제1군단장, 클로드, 안드라스, 루시, 플리티비체, 비슈바크나, 안드라스, 베로니카, 가람, 오르카, 란, 갓나, 나리, 미래기사나, 미아입니다. 여기서 안드라스 파티는 자신이 가장 자신있는 안드라스 연계기 폭딜 파티를 꾸리시면 됩니다. 랭킹을 보니 보통은 안드라스 화덱과 안드라스 수덱을 이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란파티의 경우 전 무기 스킬을 빨리 써서 경직을 걸기 위해 미래기사를 썼는데 이 자리에 미아를 넣으면 조금 느리더라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클라라는 12시 방향에 고정되어 있고 모두 리더를 향하는 3가지 공격을 번갈았습니다. 먼저 정면에 암흑줄기 같은 것을 쏘아내며 맵을 분리시키는 공격을 합니다. 가능한 파티원이 없는 곳에 그리고 최대한 한쪽에 몰아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라라가 약간 앞쪽에 이격시켜 사용함으로 최상단에 붙으면 맞지 않습니다. 공격 후 연속창 혹은 돌덩이 던지기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바닥에서 연속으로 창을 소환해 찌르는 공격인데요. 발동이 빠르지만 피해가 낮은 만큼 제자리에 서서 멀뚱멀뚱 맞지만 않으면 됩니다. 공격 후 암흑줄기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발의 돌덩이를 소환해 던집니다. 돌덩이가 미리 떠오르는 모습이 보이므로 보고 피해도 됩니다. 이 공격만큼은 맞아가며 버티기엔 무리가 있으므로 빠르게 달려서 바깥쪽에 던지게 한 후 상단에 자리 잡고 암흑줄기 공격을 기다리면 됩니다. 급딜 파티로 정상적으로 공략에 성공하면 약 1분 16초 이상을 남겨두고 잡을 수 있습니다. 버스 공략의 관건인 심판자 클라라입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심지어 맞아가며 잡을 수 있는 상대도 아니라서 도망다니면서 스킬로 부지런히 경직치를 쌓아야 하고 가능한 잡목들도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정멸기를 사용함으로 빠르게 에바 쪽으로 뛰어서 바로 파티 교체를 해서 불러보아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무속성인 만큼 란 리더 무속 파티를 추천합니다. 화염 해오리를 생성해 리더 방향으로 던집니다. 다소 늦게 날아오므로 멀리 빈 돌아가며 공격하면 됩니다. 붙어서 딜하고 있는 칸나가 맞지 않게 해주세요. 보통 에바가 사이에 있어서 에바가 맞아주면 프리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심판의 십자가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심판의 십자가를 소환해 리더 위치에 연속으로 떨굽니다. 한방 한방이 아프고 달리지 않으면 피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므로 일단 욕심내지 말고 달리면서 구슬을 모으는 것이 낫습니다. 클라라가 임의로 위치로 이동한 후 네 갈래의 장판을 연이어 두 번 사용합니다. 장판 위치가 좁아서 피하는 데는 어렵지 않지만 깃털이 남아서 추가 피해를 주므로 동료들은 거의 두들겨 맞고 리더 역시 이동하다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패턴과 동시에 공신도를 소환하는데 이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 공략 시간 단축의 핵심입니다. 패턴 직후 심판의 십자가 패턴으로 이어지므로 마음 놓고 몹 정리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노릴 수 있다면 난의 무기 스킬이 잡몹을 뚫고 보스를 타격하게 만들면 편합니다. 체력이 약 60%쯤 되었을 때 발동하는 공격으로 사실상 페이지 변환을 의미합니다. 클라라가 맵 전체에 지속 피해를 주는데 에바가 자신의 위치에 보호막을 사용하므로 이쪽으로 빠르게 달려서 경직을 걸어 캔슬해야 합니다. 경직치를 잘 쌓았다면 이 패턴전에 연기기를 걸어 안보고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이상 클라라는 전체 공격을 제외하고 위에 세 가지 패턴을 번갈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사실상 매 패턴마다 십자가 포격 패턴을 사용하므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잡몹을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며 이 바쁜 와중에 틈틈이 피해를 줄 수 있느냐가 공략의 핵심입니다. 또한 최종 시험장 2시 방향에 문앞을 가린 돌무더기를 십자가 포격으로 부수면 히든 스테이지 용사규 성소를 개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겜조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이냐 무식하니... 죽여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흑소드 비해, 어흑소드 비해, 것 같이 실수하는... 이승소드 비해, 어흑소드 비해, 어흑소드 빨리 ress Holder 잠시만요 그 반aron 타이밍 대체 기 Trailer 대체 대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